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의 데이비드 김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보니 주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하여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날에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도배를 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분인나가 좋아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업신여기고 그녀의 마음을 협동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여 자식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선자 중에 거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저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왁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인가 맡기면 자신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받고 다 되는 일인데 나만 안 돼서 마음이 치룩같이 어두운 적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속상해 죽기는데 주변의 사람까지 마음을 긁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대덕을 붙여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열기 위해서는 소원하는 자의 신명이 온전히 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받은 응답조차도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큰 지도자인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해봐도 안되는 일이 있는가요? 거기에 마음까지 완전히 상한 일이 생기는가요? 그렇다면 그 타는 신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도 응답의 열매를 위해서는 기도자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져야 하겠죠? 눈물의 통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라면 아마도 열리지 않겠는지요. 올 한 해는 주님께 기도하시는 제목제목 받아 모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